우리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구보소 4장 1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야구보소 4장 1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혁성경 374면에 있습니다. 야구보소 4장 11절부터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오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4장을 보면 싸움과 다툼은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에나 있고 또한 교회 안에서도 발견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의 모든 원인은 사람의 이기적인 정욕 때문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싸우고 또한 세상과 버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정이나 사회 안에서의 대립이 있을 때 서로 말로 설득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일에 얼마나 다른 해석과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서로의 상황과 입장이 얼마든지 이해되고 또한 해결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욕을 이기고 다툼을 종교라는 방법은 은혜가 절대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 또한 우리의 많은 요구들 많은 피로들 그리고 기도의 제목들을 또한 해결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6절을 보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에는 그냥 은혜 주십니다. 마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처럼 우리가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주시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한 은혜를 주실 때에는 우리 편에서 우리 측에서 하나님께 또한 노력과 해야 될 것이 있다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하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복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어떤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바로 비방하지 않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긍정적인 것도 있고요. 부정적인 것도 있습니다. 먼저 어떤 자가 겸손한 자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가 겸손한 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관계의 문제를 비롯해서 인간사에 어떤 다툼이나 어려움이 생기면 피로들이 생기면 인간적인 노력을 합니다. 반드시 해야 하고 우리의 노력이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과정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구보는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다음에 인간적인 관계를 회복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계십니다. 이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바대로 은혜를 베푸십니다. 누가 문제인가 하면 우리가 문제입니다. 우리의 정욕이라고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결과 어떤 상태에 이르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8절에 보면 손을 깨끗이 하고 이어서 마음을 깨끗이 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은 이 외적인 우리의 행동을 말하고 이 마음은 우리의 숨은 동기와 의도를 나타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행동은 여러분 마음의 결과이고 또한 외적인 행동은 우리의 마음의 영향을 주어 항상 우리의 마음이 행동이 그리고 행동이 우리의 마음을 서로 영향을 주거니 받거니 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하면 이 우리의 마음이 은혜의 지배를 받으면 행동 역시 하나님께 복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순종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가능하다고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하나님의 관계는 이웃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요. 또한 이웃과의 관계는 어디에 영향을 미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회복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구부는 굉장히 실제적인 그런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먼저 하나님께 복정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이 빠르냐면 내용이 길어서 말이 빠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원래 두 번에 걸쳐서 해야 될 걸 한 번에 하느냐 비방을 먼저 하면 안 되는데 복정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누구의 아래에서 어떤 순위를 정한다는 군사용어와 관련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전쟁할 때 상관으로부터 명령이 주어지잖아요. 그럼 주어진 명령에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뭐냐면 복정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복정이라는 말은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반응, 내 행동을 뜻하죠.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복정하지 못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내주하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지성을 통해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정의 내용은 우리가 충분히 알려진 바 된 거예요. 뭐가 문제인가 하면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정하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냐면 바로 정력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야구부는 7절에 보면 하나님께 복정하는 것과 마귀를 대적하는 것을 이렇게 연장선에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어떤 일을 합니까? 세상과 벗대게 만들어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해서 떠나게 만드는 것이 이 마귀들의 특징인 거예요. 여러분 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 죄의 특징은 한 번 저항에 실패하면 그다음에 정하는 것들이 너무나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처음에 죄를 범할 때는 아주 쉽게, 아니 반대죠. 아주 어렵게 죄를 범해요. 고민도 하고 양심의 가치도 느껴져요. 그런데 시간에 가면 갈수록 한 번 이 죄에 대한 정황이 무너지면 앞으로는 더 쉬워지고 이제는 삶의 내 그 죄가 내 안에 자리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주일 예배를 한 번 빠진 적이 있어 보셨습니까? 처음 빠지면 이러다가 하나님께 나를 치시는 게 아닌가 걱정도 되고 두렵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 하나, 두 번부터 빠질 때에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안 가도 별 저항에 안 느낍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 칼빈, 이 할아버지 이렇게 얘기했죠. 세 번 이상 빠지게 되면 우리의 상태가 불신자가 같아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은 우리의 이기적인 정욕대로 살기 위해 하나님을 떠나 살고자 하는 욕망을 계속 부추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 복정하는 것과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서로 다른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복정하는 일은 어떻게 해요? 마귀와 마귀에게 복정하는 것을 뜻해요. 사실 우리 앞에는 끝없는 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복정할 때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십니까? 손해보고 잃어버린 것들이 정말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정할 때 다 좋을 수 없죠.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은 믿음도 지키고 손해도 안 보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정하는 건 손해를 다 담보하는 일인 거예요. 자녀를 양육할 때 그렇죠. 학원에 안 보는 일과 교회 보는 일 중에 교회도 보내고 학원도 보내고 공부도 잘하고 믿음도 좋아지고 착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하여간 하나를 하면 하나를 놓치는 게 인간사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하면 주님이 자신을 따를 때 어떤 길을 가라고 하셨습니까? 좁은 길을 가라고 하신 이유도 세상이 원치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손해를 염두에 두지 않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성공하고 잘 먹고 잘 되는 걸 볼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순정의 힘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잘 복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마 두려움 때문입니다. 복종하면 따라갈 여러 가지 손해, 금신, 염려, 이생의 자랑, 그리고 왜 나만 이렇게 고생을 하는가? 이런 생각 때문에 한 번 복종을 해도 계속적으로 인내의 복종이 어려운 이유는 아마 두려움과 손해를 염두에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또 역사에서 자꾸만 우리에게 부정적이고 이거 하면 너는 손해볼 거야. 이런 생각을 자꾸만 넣어주기 때문에 순정의 힘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주 많아요. 가정에도 그렇고요. 직장에서도 그렇고요. 또한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고요. 금전적인 문제에도 그렇고요. 정말 하나님께 복종할 것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미국의 그 시대의 살인마 중에 리지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살인마 무려 50건이 되고요. 실제로 90건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재판을 이렇게 생중계를 했는데 그 자녀를 잃은 부모가 나와서 한마디씩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그 살인마에게 정말 악독한 말, 저주의 말들을 쏟아내면서 너는 지옥에 갈 거야.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중에 이 사랑하는 딸을 잃은 아버지가 딱 올라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주의 말 그런 말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이 이렇게 힘든 일인지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용서라는 말을 제 마음에 두기가 어려웠지만 당신을 용서합니다.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 살인범은 피해자들의 부모가 와서 정말 악독한 말, 저주의 말을 쏟아내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용서한다는 말을 듣고 그가 울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변화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비록 자녀를 잃은 부모의 슬픔을 헤아려 보면 이 저주의 말도 다 이해가 되죠. 그러나 그 부모는 정욕대로 행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복종했습니다. 그리고 저주와 미움과 절망이라는 마귀를 대적한 것이고 용서라는 하나님의 선을 가져오게 되었죠. 무슨 말인가 하면 주어진 말씀에 정말 우리가 복종으로 반응하는 것이 겸손한 일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의 말을 우리 측에서 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만약에 그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 똑같이 저주의 말을 했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렇죠? 아주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할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길입니다. 단순히 야, 마귀야! 물러가라! 이래놓고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정욕대로 행동한다면 아주마귀가 딱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마귀야 떠나가라!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마귀의 공격은 정욕을 이루고 세상과 벗대게 하여 주님의 일을 약하게 만들고 또한 우리가 순종할 때의 두려움을 자극해서 하나님께 이 일만큼은 복종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를 이렇게 유혹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십니까? 맞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창세 전에 하나님은 우리 전체의 인생을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단 한 순간이라도 예외 없이 어떤 사건이라도 우연은 없고 목적이 있으며 또한 완벽한 하나님의 그 시간과 계획 가운데 살기 때문에 여러분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벗어난 시간은 없어요. 그래서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시며 또한 우리를 보존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첫 번째 겸손의 도전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아주 다양한 일이 있어요. 가정, 경제적인 것, 누군가의 용서하는 것 많이 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종하라는 사인을 주실 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 어떤 자가 겸손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1절에 보면 비방하지 않는 자, 비방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방이라는 말은 사전에 보면 간단합니다. 남을 비웃고 멸시하고 험담하는 것을 뜻합니다. 고의적으로 나쁘게 말해서 상대방의 마음과 인격에 큰 상처를 내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 비방이라는 말은 특정한 누군가의 대상을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의 모태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비방하는 잘하는 겁니다. 비방에 아주 능합니다. 어릴 때부터 시작을 하고 비방을 갈고 닦고 그리고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어때요? 그 비방의 강도가 강해지고 정교해지고 노련해집니다. 어떻게 비방하면 상대가 피를 흘리고 아파할지 너무나 잘 알아요. 그게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고 그 하나의 형태가 바로 비방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성격이 꼼꼼하고 안복하면 뭐가 부족합니까? 타인에 대한 이해와 관용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죠. 성격이 유하고 관용적이면 어떡합니까? 하는 일이 조금 허술하고 조금 누수가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서로 이렇게 보완이 됩니다. 꼼꼼한 사람들은 허술한 사람 만나서 괴로워하다가 점점 맞춰지고 또한 관용적인 사람은 꼼꼼하고 완벽한 사람 만나서 힘들다가 어떻게 해요? 같이 꼼꼼해집니다. 그런데 이런 거죠. 관용적인 사람이 꼼꼼한 사람을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비방이 뭐 이런 거예요. 저 사람은 유도리가 없고 자기 잘난 줄 알아. 그리고 어떻게 해요? 꼼꼼한 사람들은 관용적인 사람에게 사람이 무책행하고 무능하다 이렇게 비방하는 거죠. 그래서 비방의 대상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 비방을 꽤나 심각하게 다룹니다. 로마서 1장을 보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쫙 소개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비방하는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 전서에도 보면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비방은 생각보다 사람 마음에 큰 상처를 내고 좌절케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과 아주 구체적으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비방합니까? 그렇죠. 비방할 때 이런 희열이 있어요. 내가 옳고 상대가 틀렸다는 정말 묘한 쾌감이 일어나요. 그리고 우리의 정욕을 막 자극합니다. 아 그래. 교만이 막 교만이 자네. 비방을 할 때 상당히 아파하잖아요. 그러면 내 교만이 막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저만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비방이 나쁘다는 걸 여러분 인지해야 돼요. 우리는 살인, 감옥에 가는 것들은 아주 손가락질하고 나쁘게 해요. 그런데 비방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용적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비방을 하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비방은 우리 삶의 생각보다 가까이 있고 누구라도 할 것 없이 크고 작은 비방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비방은 특정한 누군가의 모습이 아니라 죄인의 전연적인 모습이고 나쁘다는 사실로부터 같이 출발해야 돼요. 비방을 하고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죠. 이거는 비방이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방인지 아닌지를 점검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내가 비방할 때 동기를 보면 알아요. 동기. 여러분, 동기가 나쁘면 상대를 해하고자 상대의 마음에 아픔 냈을 때 표정은 막 슬프지만 기쁘잖아요. 뭔가. 그럼 그게 어떻게 해요? 비방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비방의 조건 중에 하나가 상대가 쓰러지고 아파하잖아요. 그럼 의도에 상관없이 그럼 어떻게 해요? 나빠요. 그것도 비방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방은 이기적이고 정욕과 또 악한 동기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비방은 비록 사실의 근거예요. 비방이라는 게 없는 말을 지어내는 게 아니라 약간의 사실에 근거하기 때문에 상대에게 피해를 주고 또한 좌절시키려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구부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1절에 보면 형제들아, 서로를 비방하지 마라. 이 형제라는 말이 한 절 안에서 세 번이나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방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는 어떤 관계입니까? 그렇죠.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로 모였잖아요. 그래서 비록 피를 나누지 않았지만 주님의 한 몸으로 구성된 형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누군가를 비방하고 험담하면 그 비방이라는 그 칼이 누구에게 향합니까? 나에게 향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비방하면 그 비방이 우리 가정을 향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잔인하게 비방하면 그 비방의 칼날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죄의 특성이 뭡니까? 비방은 한 사람을 대상으로 끝나는 법이 없어요. 언제나 그 비방은 가까운 사람에게 항구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비방하잖아요. 그럼 비방이 그것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아래에서도, 내 안에서도, 밖에서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방하는 말을 듣고 또한 그 사람을 보면 나쁘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민숙이 16장을 보면 이스라엘 대표 지도자들 250명이 함께 모여서 이 모세를 비방해요. 그런데 실제로 모세를 비방하지만 그 비방의 칼끝이 누구를 향했는가 하면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그 제사제도를 주셨는데 그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비방하는 대상은 모세였지만 그 비방의 구체적인 목적은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땅끝이 갈라져서 그 지도자 250명을 다 이렇게 삼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정도쯤 되면 백성들이 회개하고 따라와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한 번 비방에 딱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전체에 얼마나 나쁜 영향을 주었습니까? 모세를 이제는 죽이고자 달려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비방하잖아요. 그럼 그 비방이 딱 나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라 비방을 드는 사람들도 그 비방에 전염되어서 동일하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한 죄의 자리를까지 쉽게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방은 얼마나 나쁜가 하면 친한 벗, 그러니까 잠원 16장에 보면 우정을 망가뜨리고 또한 사람의 영혼을 망가뜨린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또한 예를 들어 여러분 라반의 아들들이 이 라반과 야곱 사이를 딱 이간합니다. 그들의 관계를 망가뜨려요. 그런데 어떻게 했는가 하면 한마디 했어요. 아버지의 재산을 야곱이 빼앗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의문용으로 얘기해요. 그런데 그때부터 라반이 야곱을 주시하고 미웠고요. 어떻게 됩니까? 그 사이가 완전히 갈라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비방을 경고하고 있어요. 후메네어 빌레도를 이 공동체의 악성 종약이 퍼지는 것처럼 나쁘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망령되고 헛된 말들을 막 이웃들에게 퍼뜨렸기 때문에 그래요. 간단히 말하면 근거 없는 비방, 근거 있는 비방들을 마구했던 결과 이 후메네어 빌레도가 악성 종약처럼 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들이 먼저 무너진 것은 이 경건인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경건이 무너지면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고 그 헛된 말의 결과가 뭐냐면 비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방하는 것은 어떤 것이라고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가 하면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으로 가르칩니다. 11절에 보면 형제를 판단하는 자, 비방이나 판단은 다 같은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했는가 하면 당시 야고보의 편지를 받는 교회 안에는 어떤 자들이 모였는가 하면 부자와 가난한 자, 권력이 있는 자와 권력이 없는 자, 사회에 높은 계급이 있는 자와 계급이 낮은 자. 그래서 각각 모여서 서로를 판단하고 계속 비방했던 거예요. 어떤 식으로까지 했냐면 당시에 그 교회가 로마의 압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로마의 압제를 받았으니까 어쩌고라도 해결하려고 해요. 그런데 한 팀은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도하자. 한 팀은 무슨 소리냐?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통해 일하신다 하면서 막 일하자. 그래서 서로서로 비방하고 판단하는 일이 아주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고슴도치처럼 비방으로 가득한 우리가 교회에서 사랑으로 이들을 받아내고 또한 몸으로 이들의 그런 못을 받아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계속 비방을 서로 주거니 받고 있냐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런 관계들이 다 깨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율법의 완성을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더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형제를 비방하는 것은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곳이 끝나지 않고 12전에 보면 입법자와 재판관 오직 한 분이시니 쉽게 말해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들을 지금 비방을 통해 내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들의 경향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하고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 죄인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형제를 비방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역할을 하고 또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교만에 근거해요. 이런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복종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형제를 비방하면 그건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죠?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지 않는 자들을 다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얼마나 멀어져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입으로 하나님을 복종합니다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이웃들을 비방하지 않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대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어떻게 신앙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방, 이 악의적인 말은 정말 아주 비싸고 또한 무거운 가격표가 달려있어요. 여러분, 자동차마다 저마다 가격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교통사고 부딪혀도 어떤 차에 내야 돼요? 그렇죠? 싼 차, 봉고, 추렐라 이런 거에 나도 내 차만 다치고 상대에는 피해가 안 다치는 차를 부딪혀야 돼요. 그런데 비방이 어떤 거냐면 고급차. 부딪히고 하나 영상을 보게 됐는데 영상을 봤는데 이탈리아에 아주 좋은 스포츠가에 딱 부딪혔어요. 그런데 내리면서 하는 말이 사람이 다치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차를 확인하더니 절망하는 모습인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비방은 마치 포르쉐나 아주 그냥 독일에 비싼 벤치나 이런 차를 꽝 하는 것 같아요. 비방하면 아주 비싼 대가를 치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방은 하나님의 축복과 아름다운 것들을 다 망가뜨리고 깨트리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성동안에 선님과 믿음, 좋은 마음들을 다 좌절케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신 것들을 다 이렇게 부족한 것으로 만들어요. 하찮은 것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면 여러분 뉘에미아를 보면 삼발락과 도비아가 여섯 가지로 뉘에미아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방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할 것 없이 기라산 같은 뉘에미아가 정말 큰 상처와 넘어지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그 뉘에미아가 기도하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삼발락과 도비아를 향해서 노력거리가 되고 이방인에게 잡혀가게 하시고 용서하지 마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뉘에미아인데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었는가. 그런데 실제로 그 뉘에미아에 기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정말 거칠고 적략하게 기도하는데 그 삼발락과 도비아의 비방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누군가의 비방, 누군가의 비난은 공동체를 깨뜨리고요. 사람의 마음에 좌절을 만들고요. 하나님께서 딱 우리에게 선한 마음 주셨는데 그 선한 마음들을 딱 정말 낙하채가는 아주 나쁜 게 비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방을 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에게 전염되어서 실제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들을 딱 가리게 만들어서 불평과 원망 그리고 그 비방에 동조하는 사람으로 자꾸만 양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은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십시오. 여러 가지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어진 요구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복종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비방하지 마십시오. 영혼을 비방하지 마시고 이웃을 비방하지 마시고 공동체를 비방하지 마시고 그 비방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며 또한 우리의 일들을 아름답게 열매맺는 과정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